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녀왔어요 어머니 또 안 드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저번에 보니까 아드님께서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싸우는 것 같더라고 어머 정말요?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지효야 할머니 밥 챙겨드려 엄마 오늘 늦을 거니까 알았어 이제 왔어요? 엄마 챙겨서 바로 나가야 돼 어머니 저 가요 나와서 좀 걸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리도 안 굳는대요 네 엄마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냐? 엄마가요? 몰래 수상해 아주 동네 챙피해서 원 지 남편은 뼈빠지 않잖아 진짜? 못 먹었습니다 아니 그럼 엄마 이게 정상인 것 같아? 아 크라고 하는 애도 있잖아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? 아니 할머니 엄마 못 잡아서 안 다린데 아니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러고 살아 너 진짜? 안 먹어 아침도 제대로 안 드셨잖아요 계란 떨어졌는지 몰랐어요 저녁에 해드릴 테니까 드세요 안 먹어 드세요 먹고 좀 걸으셔야 돼요 안 먹는다니까? 안 먹어 밥도 내 마음대로 못 먹어? 안 먹어 그래 너도 이 집 매번 하려니까 귀찮지? 이까 짐작 내버리고 싶어서 죽겠지?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다 가버려 어머니 저 정말 가요? 요즘 시대 누가 이러고 살겄어 나라고 너 잔소리하는 거 맨날 듣기 좋은 줄 알아? 가! 가버리라고! 찬밥 에미야 에미야! 에미야 에미야 여성 에미야 미안하다 진만 되는 나를 용서해다오 에미야 너도 내 딸인데 에미야 에미야 해미야 자꾸 그 신기해 열강호 에미야? 이제는 에미다 열강호 M 어머니 어머니 혜미야 열광호에 미워 다리도 아프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혜미야 열광호에 이 통장 너한테 꼭 주고 싶었다 살리면 보태도 되고 너 옷 사도 좋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혜미야 할머니 어머니 엄마 할머니 아빠가 놓도록 안 했대요 혜미야 우리 가족 이제 행복하게 열혈광호 혜미야 열광호 진짜를 다운로드하세요 아 너는 왜 이렇게 난 왜 이렇게 안 돼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